네 안녕하십니까. 68번째 만화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좀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 다음, 아니 다음주가 아니라 이번주 토요일이 할로윈이네요. 뭐 글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그것도 많은 뭐 어떤 계획이나 뭐 파티나 모든 것들이 아마 취소가 되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도 공교롭게 만화 속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할로윈이랑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다는 게 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그 아마도 아들이겠죠. 이 꼬맹이가요. 그리고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뭐 매거진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아이가 입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빨간 게 돋아 있고 겉에는 뭐 그냥 둥그란 무슨 과일같이 그쵸? 그래서 scary, 무섭지? 하고 엄마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You cannot wear that 할로윈 커스템. 저는 옛날 이거를 커스텀이라고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발음은 아죠. 그래서 커스텀 해가지고 발음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사전 그 요즘은 발음 기업은 뭐 예전부터 다 있었으니까는 발음은 꼭 들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쪽 사이트들 문제도 좀 많네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아 뭐가 이렇게 어렵지. 커스텀 다시 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걸로 클릭해가지고요. 왜 안 나올까요? 오늘 정말 좀 희한하네요. 어쨌든 뭐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사전에서 나는 발음을 뭘 들려드리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안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You cannot wear the 할로윈 커스템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때, 시대의 의상, 복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처럼 영화, 연극 등에서의 의상, 분장, 변장, 복장 그 모든 것을 커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The coronavirus is not some punchline. 그래서 punchline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농담을 했을 때 그 농담 속에 있는 핵심이 되는 구절, 말, 대목, 주목해야 할 그런 것을 punchline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하시고자 하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런 좀 농담의 그런 것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옷을 커스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로윈 그 trick or treat을 하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또 바꿨어요. 그래서 지 모습인데 보다시피 눈이 없죠. 눈동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귀신 같은 거잖아요. How about this creepy, lifeless sports spectator 해요. 그래서 creepy 하면 이제 소름돋게 하는, 으스시하게 하는. 그 다음에 lifeless니까 삶이 없는, 생명이 없는, 즉 죽은 듯한 형용사죠. 그래서 그러면은 how about 할 때는 뭔가를 제안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오싹하게 하고 죽은 듯한 sports spectator, 운동 spectator, 관중. 어? 여기 S를 또 빠뜨렸네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계속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관중의 이 가스툰은 어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환하게 이번에 웃으시면서 fair game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fair game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 또는 비판 등의 만만한 적당한 들어맞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게임이라는 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play game 한다는, let's play a game, video game 그런 게임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은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기서는 적절한 사냥감, 적절한 대상, 즉 이것을 하는 것.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이 모습, 이 귀신 같은 이 모습을 하는 것. 그 정도면 아주 적절한 대상이 되겠다라고 엄마가 아들의 제안에 동의를 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다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8만 거의 2천까지 갔죠.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지금 9월 28일 수요일 여기 현지 시간으로 아직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요. 지난 며칠 기록 세운 이후에도 7만, 7만 5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만까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어휘, 표현, 밑에 오시면은 영작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 사이트에 오셔서 가입하신 후 본인의 아이디와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사이트 모든 내용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